1호 선수 일본의 유명했던 야쿠르트 초발루스의 푸르타 선수가 떠오르기도 하고요. 자, 공이 뒤쪽으로 튄 사이에 1호 주자 1호까지 노리면서 1호에서는 아웃됩니다. 1호에서 아웃! 자, 다시 강한 어깨를 자랑하는 유일한 포수. 세 번째 어 카운트를 완성시켰습니다. 대단한데요? 벌써 도루를 두 번이나 저지했어요. 어깨가 상당합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경북대학교 스트라이크 팀 입장으로서는 분위기가 차갑게 식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. 자, 어문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유일한 선수인데요. 네. 좀 일찍 야구를 했으면, 글쎄요. 지금 프로에서도 뛰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. 지금 노바운드 송구였습니다. 게다가. 물론 지금 주자의 주루플레이가 굉장히 어설프기는 했습니다. 제대로 슬라이딩을 하지도 못했고요. 금니틴. 어깨야 롱은 할 미니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